다 열어봐야 돼. 그릇도 다 있고. 웬만한 거 다 있네. 저걸 빼봐. 이거 여는 건가? 컵라면도 있어. 밥솥이 조그만 거구나. 설거지 도구들 있고. 포장지 종료, 쓰레기 봉투. 중요하지, 쓰레기 봉투. 여기에 조미료 다 있네, 빅석이.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잘 봐야 돼. 이건 제가 습관이에요. 내가 있는 공간이니까 일단 어떤 게 있는지 파악 먼저 해야 되니까요.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건 다 만져보고 그래서 파악을 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진짜 꼼꼼하다. 비상탈출. 완강기. 비상탈출? 뛰어내리면. 죽지. 사실 것 같아. 뛰어내리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기 힘들겠는데? 탈출 어떻게 해야 돼? 밑에 턱이 있네. 이 층 밑에. 그거 밟고. 뭔 일이야. 만약에 여기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혹시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를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약간 직업병인 것도 있죠.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도 여기서 제일 가까운 소공사 바로 옆에 있어요. 다 파악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알아놓으면. 여기 오면서도요? 여기 오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바로? 안 일어날 확률이 더 높지만 갑자기 일어났을 때 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다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통제해 줘야 된다는 내가 알고 있어요. 진짜 결이 틀리네. 결이, 야, 이거 결이 틀려요. 우리 너무 안심된다. 거의 해방타운에 보안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옷 정리 먼저. 운동복. 다 같은 옷 아니에요? 색깔이. 조금 같은 옷 같은데? 오하엘 맞춰야 돼. 오하엘 맞춰야 돼. 딱. 그렇지. 맞추고. 오하엘 맞춰야 돼. 딱 안 맞는 걸 못 봐요. 정돈이 된 걸 좋아합니다. 또 저 칸에만 딱 넣어놨어요. 땅칸은 안 쓰고. 굳이 셀 필요 없으니까. 오하엘 맞춰야 돼. 오하엘 맞춰야 돼. 오하엘 맞춰야 돼. 오하엘 맞춰야 돼.